약간 이렇게 이병우 혜선연님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풍성하면서 큰 근육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배 쪽에 좀 있어야 되는데 출렁출렁 이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안타까워 출렁 대본 적죠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는 거 아 진짜요? 어머님이 잔근육 정말 몸이 좋은 잔근육 많은 남자보다 저처럼 이렇게 시간 가루지기 스타일 가루지기 본인의 힘으로 맞아요 가루지기 스타일 엄마들 운이랑 다른 거 같아요 원희씨 서방님은 어떻게 가루지기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장근육 스타일이에요? 굳이 따지면 우리 남편도 약간 장근육 스타일이에요 군살이 없으니까 부담스럽죠 제가 군살이 많으니까 저도 그래요 네 마음에 펼치는 않아요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성유리씨랑 성유리씨랑 녹화를 하는데 집사람 생각 안 나는데요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 사위 사장은 장모라는 거 모르나 아 강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유 강적이야 아니 어디 갔다 놔도 그래도 사위가 1위고 그다음에 2위 3위지 그러시죠? 그럼 왜 도망갔어 그건 진심이야 밥을 어떻게 할까요? 저녁을 나가서 먹어야죠 이제 이런데 왔으니까 이 건방에 뭐 없나 아니 많아요 나가면 먹을 때 천재예요 일단 옷이나 따라 입고 그렇지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가자 진짜요? 나가서 먹어요? 나가서 먹어야죠 그럼 매우 해 먹을 게 뭐가 있어야지 우린 대게 사왔는데 네? 대게 대게 사왔는데 네? 무슨 얘기예요?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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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대게 진짜 좋아 아니 국산을 사오셨어요? 네 대게 대게 물 내놔치고 먹어요 봤으면 그것부터 먹어야지 어디서 개 좋아하거든요 진작 이기라시지 그러면 그것부터 삶았을 텐데 지금 삶으면 돼요 그거 걔는 금방 팡마요 네 근데 저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하면 되지 뭐 라면 한 그릇 끓이면 되고 아니 대게를 사오셨단 말이야 네 오올 좀 많이 사오시지 어떻게 두 마리밖에 안 되셨지 아이고 그럼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럼 일단 옷을 갈아입을까요? 네 옷부터 갈아입죠 뭐 네 그러면 제가 장을 봐오겠습니다 이곳 지리는 제가 잘 아는 관계예요 아 잘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개도 좀 찌시고 대충 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그렇게 10분 안에 다 사갖고 올게요 걔는 이게 찌는 게 있는가 네 걔 한번 찾아볼래요 네 그 울산도 3개가 유명해요? 네 울산도 정자 쪽에 개가 유명한데 네 오 크다 이거 완전 살았네 이거 묻어봐라 어이구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물살이 있는 거 됐어요? 네 내가 원래 뱅같아 네 아이고 아이고 나더러 허래도 잘하는데 네 할 게 없네 아닙니다 너무 잘하시죠? 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좀 여기가 좀 그랬더니 필요 없죠 아이 장훈이 앉아계시려니까 제가 장 다 봐왔잖아 이렇게 어? 아 신기해 맛있게 잘 끓여주세요 네 잘 끓이겠습니다 아니 미남에다가 모델을 하니까 그걸로 저기 탤런트나 배우로 이렇게 스카우트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모델만 하고 말 줄 알았어요 사실은 원래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없었어요 주위에서 워낙에 그 당시에 좀 많이 진출을 했어요 연기자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내가 패션 모델 한번 어울릴 거 같아요? 에이 안 돼 아니 장훈이도 다 안 돼 그거 자꾸 안 된다는 느낌을 한 거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 한번 봐봐 그래요? 이 정도면 양궁 모델을 하면 안 될까? 오 바로 나올까? 어? 뭘 찍으셨나? 하여튼 이 정도면 얘가 훌륭하죠 괜찮아요? 네 그러면 저기 그러지 말고 모델 워킹을 한번 해줘 봐봐 모델 워킹이요? 응 내가 따라 남자 모델은 다른 게 없어요? 아 그래도 한번 해봐 봐 내가 따라할게 모델 워킹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지금 거울이 있으니까 평상시 벗듯이 자연스럽게 평상시 벗듯이 자연스럽게 평상시 벗듯이 자연스럽게 딱 앞에 보다가 무심하게 딱 한번 쳐다보고 딱 앞에 보다가 무심하게 딱 한번 쳐다보고 쫙 해주는 거죠 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다가 갑자기 딱 돌아 갑자기 딱 돌아 갑자기 딱 돌아 고맙습니다